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연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0편 14편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4편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미래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을 향한 묘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다윗이 묘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그 특징은 10편에서 다윗이 반복적으로 계속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예 없으면 무언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체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없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지하는 능력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그 공간을 채우기 마련입니다. 그 공간이 뭐냐 뭐냐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지 또는 본인들이 형성되어 있는 틀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체해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견 소견 생각 고집이 그거를 대체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4편에 죄송합니다. 10편 14편에 보면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체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에 있습니다. 내가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우리는 이걸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먹을 믿지 하나님은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신론자가 아니고요. 신이 없는 무신론자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는 자기 신 중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뭐가 없다라고 단정짓는 것은요. 팩트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우리가 보면 신앙에 입각한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셨습니까? 북극 가보셨나요? 남극 가보셨나요? 그런데 우리는 북극과 남북을 가본 것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북극 남극은 진짜 있으니까 그렇다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우주에 있는 별들은요. 별들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넘어가면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이미 벗어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자의 행동은 신앙인인 제가 볼 때 그리고 여러 목사님이 볼 때 신학자가 볼 때도 무신론자가 아니라 자기가 최고라는 자기 무신론 신앙주의자입니다. 신앙주의자예요. 그래서 10편, 14편의 1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을 가져가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치가 있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착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하죠. 그런데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착하다 이 내용이 아니라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행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유명한 도인이나 유명한 성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자라고 여겨질까요? 인간의 눈에는 선인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눈에는 선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10편 14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손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이 이렇게 망해져간다는 겁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날마다 핍박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워하였으니 거기가 어디냐 그들이 악을 행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5절 하반부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들이 지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자가 되시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가난하다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원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였다. 7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 시원에서 나올 때 돌이키실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10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악인들이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없다 라는 지식의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지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